뭐지? 콕과 벗기만 안 나더라 아 그래? 몽골가서도 안 나더라 갈아야 돼 언니가 놀러 왔을 때 언니가 갈아줘서 잘 된건데 다시 묻어졌나 보지 조명이 좋은데? 에디엄머트 살림백가리거든 혼자 프랑스에서 오래가가지고 거의 조사지네 잘가오고 그냥 다 먹어야지 다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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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매운 마늘을 넣어줍니다 멍청이빵 잘게 멍청이빵 얇게 해볼까요? 닭다리 r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고춧가루는 식사와 같이 먹으러 가야할 것입니다. 이제까지 먹으러 가야겠지.. 박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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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 없는데? 버리고 고춧가루 그릇을 썰어주고 양파 양파 고추 양파 간장 고춧가루 그래 그정도로 배가볼까? 건강하네 다 먹을거지? 응 큰거밖에 없지요? 아예 작거나 크거나 조종 하나밖에 없지요 왜냐면 내 생각에는 그릇 니? 목과 바뀌면 안 나더라 아 그래?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